자, 오늘은 교재의 181페이지, 181페이지, 저번 시간에 우리 프로이드까지 했었지. 그러면 오늘은 181페이지, 에릭슨 하자. 됐어? 자, 여기 있다가. 오늘은 성격 발달 이론 중에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 됐어? 자, 보충자료도 이렇게 좀 펴 놓고. 보충자료를 그 앞에 펴면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이 이렇게 나왔지? 거기 찾았어? 자, 여기 봐봐. 오늘은 배울 게 뭐냐면 아동의 학습자의 성격 발달 이론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는 프로이드를 배웠었지. 그런데 프로이드의 특징이 뭐였지? 신체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서, 그렇죠? 거기에 따른 성격 발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에릭슨은, 에릭슨은 학습자의 성격 발달은 사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발달보다는 그 학습자가 속해 있는 사회. 사회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성격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신체적인 발달에 따른, 그렇죠? 에릭슨은 그 학습자의 어떤 사회와의 관계. 교재 봐봐. 프린트 봐봐. 그래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을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어?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이라고 돼 있지, 그렇죠? 그 사회적이라는 게 딱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너 그 자료에 비우면 안 되지. 저번 시간 자료에 있잖아. 오늘 나와 보충자료는 말고, 오늘 거는 나중에 비워. 그럼 저번 시간 자료 펴봐. 저번 시간에 숨이 준 자료 있잖아. 거기서 에릭슨 설명된 페이지를 펴봐. 찾았어. 앞에도. 거기에 보면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에서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이라고 돼 있지. 사회적이라는 게 동그라미 딱 쳐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 개념에 좀 봐봐.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 관계에 따른, 거기 딱 줄 치고 사회적 관계에 따른 성격 발달 단계를 여덟 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덟 단계 딱 줄 치고. 그리고 발달 단계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치? 상호 관련성. 얘기 됐나? 그러면 여덟 단계가 성격 발달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 그치? 근데 그 프린트에서는 지금 다섯 단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근데 이 표보다는, 이 표보다는 뒤에서 한 번 다시 표를 보여줄게 일단 그 밑에 교육의 시사점으로 내려가 봐봐. 교육의 시사점에서 읽어봐. 교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이 탐색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방황이 심리적 위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유념하고 학생들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교육적인 시사점에서 그 부분 잘 챙겨야 되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그치? 선생님들이,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되며 그치, 학생들의 방황이 심리적 위기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유념하고 학생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단계를 분석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총 여덟 단계의 발전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형성되는 그런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단계별에 따른 학생들의 성격 발달을 보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덟 단계가 뭔지 이 부분을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충자료 뒷장 좀 넘겨봐. 보충자료 뒷장을 넘겨보면 어떤 표가 나오지?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 비교 표가 나오지. 찾았어? 이 표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에릭슨만 정리하는 거는 조금, 그치? 설명이 애매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프로이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게 효과적이라서 이 표에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 무슨 단계예요? 0세에서 1세까지는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에릭슨은 신뢰감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그래. 읽어봐. 경험의 일관성, 동일성을 통한 신뢰감 형성 또는 경험의 부족, 거부감을 통한 의심,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긍정적으로 가면 경험의 일관, 동일성을 통한 신뢰감 형성 또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읽으면 충분히 얘기 돼. 1단계가 뭐라고? 신뢰감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신뢰감이 있는 아이의 성격이 되는 거고 신뢰하는. 여기 되면 나쁜 쪽으로 가면 불신 쪽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돼 있어?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로서 자율성 대 수치감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아동이 자율성과 그 다음에 수치감을 배우는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되는 거야. 2세에서 3세, 그렇죠? 또 남근기에 해당이 되는 4세에서 5세까지는 주도성 및 죄책감을 갖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는 6세에서 11세로 금면성 대기 열등감. 그리고 생식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체관대 역할 분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 5단계까지만 구분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아동식이 어떤 성격 발달의 의미를 뒀었잖아요. 그런데 에릭스는 이후까지도 계속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 19세에서 20세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 형성식이라고 그래. 이런 성격이면? 여름 나이대, 여름 나이대. 친밀감 대 고립감, 그렇지? 그 다음에 25세에서 54세까지가 생산성 대 침체감, 이런 의미라고 그래. 자, 여기 좀 보자. 그리고 55세 이상 노년기에는 통정성 대 절망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 봐봐.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좀 이따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 것이냐 이게 설명이 나와요. 또? 근면성과 열등감은 프로이드의 어느 기와 같은 건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하자. 자, 일단 여기 봐봐. 근데 이건 말을 그대로 풀면 돼. 그때는 처음에 여기 몇 살이었죠? 0세에서 1세까지잖아, 그렇지? 생활 잘 해봐.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니?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 그렇지? 엄마가 역할을 다하고 아기는 어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렇지? 의지하는 단계, 그렇지?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 불신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이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야? 2세에서 3세까지면 이건 어떤 단계지, 우리? 이제 혼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조금 주변과의 활동 경력을 넓히는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했던 과정을 생각해봐. 자율성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걷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수치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어때? 자기가 이제 오줌 싸고 여러분도 어려운, 이 나이에 어때? 오줌 싸고 이렇게 똥 싸놓고 나서 막 울잖아, 그렇지? 그걸 외우는 거, 그렇지? 수치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몇 살이야? 4세에서 이제 5세까지로, 그렇지? 4세, 5세는 이제 뭔가를, 자율성과 주도성은 좀 다른 거지, 그렇지? 자율성이라는 건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의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나이가 어때? 막 이제 뭔가 호기심이 만빵하는 나이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만져도 보고, 그렇지? 부셔도 보고, 그러면서 뭔가를 이제 자율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렇지? 가장 나대는 나이지, 나대는 나이, 그렇지? 이 맘때 얘기들이 어때? 제일 정신머리 없지 않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그런 주도적인 그런 의지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 나이때는 어때? 주도적인, 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렇지? 여기다 포인트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지?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려도 안 되면 어때? 죄책감, 죄책감이라면 어떤 절망감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려도 안 되면 어때? 스스로 어떤 절망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그 다음 이 단계가 뭐야? 6세에서 11세에 해당이 되는 단계야, 6세에서 11세는 근면성이나 열등감이다. 이때는 어때? 주로 나이가 초등학교에서, 그렇지? 그 나이대에 속하는 시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지? 뭔가 이제 좀 더 주도적인 걸 보선은 이때는 바운드리가 넓어지잖아요, 얘들아도, 그렇지? 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진학을 하거나 하면서 어떻게 돼? 대인관계가 넓혀지니까 그만큼 근면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무슨 나이가 돼? 12세에서 18세에 해당이 되는, 이때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 얘들아. 맞지? 사춘기는 정체감이, 자기에 대한 정체감 때문에, 혼란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나는 누굴까? 그렇죠? 이게 사춘기 시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정체감을 못 얻으면 역할 훈미라는 게 이제 사춘기 일어나서 부작용적으로 나오는 거겠지, 그렇지? 이해 타? 이해를 해, 이해를 하면? 좀 이따 왜 선생님 이걸 이해하라고 그러는지 좀 이따 보면 알아. 친밀감은 이게 나이가 몇 살이야? 19세에서 몇 세로 늘어나? 24세. 여러분들 시기인 거지. 이거는 여기 봐. 여기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 졸업하고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기존에 자기 알고 있었던 바운드들이 벗어나서 좀 더 사회가 넓어지는 관계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이나 이런 게 돼야 돼. 그런데 안 되면 이제 고립감이 되는 거지, 이 형성이, 그렇지? 그 다음에 요나이는 한창이랄 달이지, 그렇지? 어디서 근무하던 최대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시기인 거지, 그렇지? 마지막은 뭐예요? 통정성의 절망감은 통정성이라는 게 뭐지? 세상 다 그렇지 뭐. 다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돼서 55세가 노년기로 접어들면 세상 이해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렇지? 그리고 뭐도 생겨? 절망감도 생기지, 여러분들이. 다 살았나 보다, 이런 식의,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안 될 필요가 있어. 이쪽에 대한 것보다는 이 앞에 긍정적인 면으로 발달했을 때 이거, 그렇지? 다시 읽어봐요.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감, 친밀감, 생산성, 통정성. 신뢰감이 뭐야? 엄마에 대한 의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직접 해보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영역이 학교로 넓혀지면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는 깨닫게 되는 거, 정체감은, 그렇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밀감의 의미를 두고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고, 그렇지? 정체성은 모든 걸 다, 통정성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 다이어트 행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렇지? 이걸 왜 스미야가 강조하는지 한번 볼까? 나 뒷장면 해봐, 왜? 이거는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본에서 쭉 문제가 붙어 있는데 자, 일본 먼저 체크해볼까? 가장 와닿던 교훈이 뭐야? 사회적인 환경, 그렇지? 맞나? 그러니까 성격 발달은 사회적인 환경,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격 발달은 성인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됩니다. 여기 머리 틀어봐야 돼. 프로이드는 5단계에서 끝냈잖아. 근데 에릭스는 노우까지도, 그렇지? 오케이, 몇 번 더 해야 돼? 2번은? 그 다음 문제 풀어봐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에릭스는. 잘 생각해서 골라봐. 말표는 알면, 그렇지? 몇 번? 1번이 맞지, 1번,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좀 물어볼까? 2번은 뭐지? 짧고 간단한 숙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의 많은 과제를 내어주고 항상 점점 점검점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학습하도록 격려합니다. 여기 봐라. 요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야? 금년성에 속하는 거야, 금년성. 그렇지? 짧고 간단한 숙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많은 양의 과제를 내어주고, 그렇지? 여기 봐봐. 이 나이잖아, 이 나이잖아. 이 나이는 아니지. 이 나이는 어때? 짧고 간단한 숙제가 아니지. 여기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배우는 단계잖아, 그쪽으로, 그렇지? 3번은 무슨 단계야? 유명한 위인들의 생일을 표시한 달력을 만들어 각각의 생일마다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탐색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가 뭐예요? 토론하고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탐색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 아니냐? 어디야? 자아 정책감이 이제, 그렇지? 마지막은 뭐야? 수학 문제를 틀렸을 경우 다른 어린이들의 모범 답변을 보여주며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됐나? 어느 거예요? 금면성이지, 금면성이지, 그렇지? 금면성의 단계잖아, 그렇지? 자, 3번 문제 답 찾아볼. 왜 선생님이 이 단계를 다 이해하라고 그랬는지 알겠어? 이런 건 암기에서 푸는 거 아니야? 자, 몇 번 답일 것 같아.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서전을 쓰게 한다.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학습 내용이 직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두 번째가 가장 포인트적인 얘기인 것 같아. 그게 뭐야? 자아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아니야.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4번. 4번 답이 돼야지. 자, 뒷장 또 넘겨봐. 몇 번 답일까? 4번 문제 또 풀어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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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숨을 한번 암기해 볼까? 자, 머리 틀어보자. 스마공 한번 해봐. 다섯 단계 프로이드로 얘기해봐. 처음에 무슨 기야? 구강기. 엄마 젖을 빨았을 때. 두 번째가 뭐예요? 항문기. 배설의 어떤 기쁨. 세 번째가 뭐예요? 남근기. 네 번째가 뭐예요? 잠복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생식기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근면성 및 열등감은 잠복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야? 프로이드의 잠복기하고 같은 거잖아. 다시 한 번 남겨. 머리 틀어보자. 자, 불러. 프로이드 다섯 단계 다시 불러.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치? 생식기. 이렇게 다섯 개를 구분해. 그게 에릭슨의 어느 단계와 연결이 되는지 비교해야지. 그치? 맞나?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인 거야? 4번이 답이 돼야지. 5번 문제 또 풀어봐. 어느 개의 5번 문제는 답이 되나? 1번은 어때? 프로이드는 개인의 성격을 원초와 초자아로 구분했다. 그치? 맞지? 근데 여기서 프로이드는 어느 쪽에 의미를 더 부여했어? 원초와 쪽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 원초와는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걸 얘기하잖아. 그치? 쫙 가라앉아. 전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표 있잖아. 그림. 그 그림 기억나? 해당이 다시 한 번 들어봐. 프로이드가 우리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그릴 때 전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 가라앉아 있는 세계이지? 빙하시를 이렇게 그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수면 안에 가려져 있는 게 원초와잖아. 그치? 자아, 초자아 이렇게 했던 거지. 그치? 맞나? 근데 프로이드는 원초와의 의미를 참 많이 부여했어. 이드, 이드. 그치? 맞나?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봐. 2번의 답은 어때? 이게 틀렸지. 이게 왜 틀렸지? 남근기는 어디에 해당이 됐어요, 요즘에? 그치? 나이가. 2세에서 3세의 2단계는 아니지. 2단계는 무슨 단계? 항공기지, 항공기. 4세에서 5세. 그치? 이게, 이게. 그치? 남근기지. 2번이 틀렸다. 에릭스는 성격 발달을 8단계를 제시하고 3단계에서 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 봐. 3단계의 주도성. 여기 나왔지? 오케이. 4번은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은 행동의 무의식적인 결정 요인을 강조해. 무의식적인 결정 요인. 이게 원초화를 얘기하는 거야? 원초화는? 성격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행동의 무의식적인 결정 요인. 그걸 원초화. 원초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 문제 풀어. 몇 번. 4번이 틀렸지? 잠복기는 금면성 아니겠어요? 그치? 금면성. 7번 문제 풀어. 근데 이런 거는 암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좀 보자. 6세, 12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금면성에 해당이 되는 단계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어떤 단계를 보고 얘기를 해봐요? 그래. 자, 1번 어때? 금렸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지? 쉬운 문제를 내주고 쉬운 문제에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를 이동하게 해줘야지. 그치? 아니, 애들아. 초등학교 때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고난이 된 문제를 주고. 그치? 아, 이건 애들 성격벌이지. 그치?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이동이 돼야지. 그치? 2번 어때? 고의적이자는 실수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진다. 3번 어때? 아, 이거 경쟁시키면 안 되지. 그치? 애 성격벌이지. 4번 어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학생들에게 작업을.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되면 애들은 뭘 배워?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위임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의 어떤 자의의, 그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해줘야지. 그치?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애들이 좀 뭔가 시행착오적인 걸 많이 겪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그 다음 단계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치? 오케이, 몇 번이다? 2번. 자,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저번에 풀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와봐. 181페이지에 에릭슨의 사회심리도 성격발달이론에서 뒷장 쭉 넘겨봐. 184페이지까지 이렇게, 그치? 이제 돼 있잖아, 그치? 거기까지를 이제 다 정리한 거야, 응? 근데 뭐 책에 있는 표현들은 한 번 시간이 있어도 한 번 읽어봐, 응? 요즘 개인 생각은 지금 다 정리했다고 보는데 근데 더 추가적으로 근데 이런 게 있더라, 뭐냐면 여기 봐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뭐 이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어때?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교육학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풀면 안 돼. 학이 들어가는 과목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학은.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도 단계단계 어떤 그분, 에릭슨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 그치? 그것만 딱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해결을 해나가야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우리가 이제 학습이론으로 들어가자. 자, 이거 설마 주우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학습이론으로 들어가 볼까? 자, 여기 봐봐. 자,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성격발달이론. 프로이드는 어디 기준인 거야? 신체적인 발달. 에릭슨은. 신체적인 발달도 있지만 어떤 사회와의 관계성에서, 그치? 성격이 발달하는 걸 감조했어? 에릭슨은 몇 단계로 나눴어? 8단계. 프로이드는 5단계, 그치? 자, 비교해서 풀러봐. 1단계가 0세에서 1세. 프로이드. 구강기. 에릭슨. 신뢰감. 엄마에 대한 신뢰감. 2단계. 에릭 프로이드. 학문기. 에릭슨. 자유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 세 번째가. 남근기. 그치? 에릭슨. 주도성. 뭔가 해보려는 거. 그치? 이해하면 쉬워. 이거 안 잊어버려. 이거 확 두 문자로 남길 필요도 없어. 포도에 있다가 일어나고 뭔가 움직이면서 해보려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잠복기. 그치? 에릭슨. 근명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범위가 넓어졌잖아. 그치? 부지런해야 되잖아. 그치? 다섯 단계는 생식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가. 그치? 사춘기. 그치?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거. 그치? 그런데 에릭슨은 그 다음에도 계속 성격 발달을 비교했으면 친밀감. 사회생활. 생산성.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서 가장 많은. 그치? 왕성은 생산성을 가질 그런 시기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통정성. 이제 세상 다 끝났지 뭐. 그치? 이제는 다 이해해. 다 용서할 수도 있고. 그치? 맞나? 그래서 성격 발달 이론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학습 이론으로 들어가자. 학습 이론을 교재 185페이지를 쫙 펴봐. 그리고 오늘 나간 자료도 나 옆에 펴놓고. 어깨들 펴봐. 여기다 저기 이렇게 뭐냐면. 교육학은 있잖아.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는. 그냥 반복해서 보고 나중에 따로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 그리고 선생님이 특히 주는 자료 잘 챙겨놓고. 그러면 사실 교육학은 더 이상의 어떤 의미 없어. 이 정도 선에서만 끝내면 돼. 절대 너무 깊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치? 그 점을 항상 명심해. 그러면 학습 이론은 뭔지 얘기해 보자.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학생의, 학습자의 인지적인 발달을 처음에 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봤어? 사회성의 어떤 발달을 봤잖아. 그 다음에 뭐 봤어? 도덕성의 발달을 봤잖아. 콜보고 이런. 그치? 그 다음에 뭐 봤어 이제? 성격의 발달을 봤잖아. 그치? 특징에다가 어떤 배우는 과정. 그치? 이걸 이제 더해 주는 게 학습 이론이라는 거야. 처음에 무슨 주의라고 돼 있어? 학습 이론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돼 있지 않니? 그냥 들어봐. 선생님이 그렇게 줄칠하는데. 행동주의는 뭐냐면 학습 이론에 행동주의는 저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잖아. 본능이 있잖아. 이 자극, 본능에 대한 자극이 들어와. 본능의 자극이 들어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나와? 반응이 나오잖아. 반응이 나오잖아. 이러한 과정을 학습 이론에 대입하는 게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교체, 보충 자료 봐. 보충 자료. 보충 자료에 그 밑에 줄친데 읽어봐. 행동주의에서 학습이란 관찰 가능한 행동이 외부 환경의 자극을 받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 외부의 환경의 자극을 받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 거기 줄 쳐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에 자극 플러스 반응이 학습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맞나? 자, 여기 보자. 여기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학습. 맞지? 본능의 자극이 더해지면 반응이 오잖아.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으로 하고 보는 거지. 맞지? 행동주의의 이제 기본적 학습이론이란 이제 교재로 와봐. 교재에서 185페이지에 거기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돼 있지 않니? 기업번 줄 쳐봐. 관찰 가능한 행동. 니은 행동의 변화. 기근. 학습은 경험. 즉 환경적 자극에 의한 변화이다. 그래서 학습의 개념을 행동주의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어. 읽으면 다양해? 그 밑에 봐. 학습이론.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본 전제에서 니은 본바. 학습을 환경으로 해서 학습에 제공되는 자극과 자극으로 인해서 인하여 하게 되는 행동. 즉 반응의 연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거기 줄 쳐봐. 학습이란 건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자극과 자극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행동. 즉 반응의 연합으로서 일어나는 게 학습이라는 거야. 여기 잠깐 얘기 보자. 들어.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로 또 어떤 자극과 영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의 과정. 이 과정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행동주의의 포인트야.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문제로 이걸 좀 내기는 하거든. 이걸 문제 풀어놓고 얘기하자. 뒷장 보충자료 펴봐. 보충자료 뒤쪽에 봐봐. 문제 좀 하나 체크를 해봐. 슬이 뒷장 넘기면 기출문제에서 행동주의 학습이론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 기출문제 세 개 묶어놨자. 찾았어. 기출문제에서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관한 기출문제 세 개 이렇게 해놨잖아. 첫 번째 문제 풀어보자.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몇 번? 2번. 2번. 6이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 그렇지? 그게 포인트지. 포인트. 그렇지? 2번 문제 풀어봐. 2번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잘 풀어야 돼? 어느 걸까?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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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과정이 중요하다. 아니지? 탐구 과정은? 여기 잠깐 머리 틀어봐.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탐구 과정이 아닌 자극에 대한 반응. 이 과정을 보는 거잖아. 그렇지? 탐구 과정은? 탐구는 뭔가 생각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탐구 아니야? 여기 머리 틀어. 뭔가를 생각하고 알아가는,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런 거를. 그건 인지라 그랬잖아, 인지. 그건 인지주의지, 그렇지?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인지라는 게 뭐라 그랬지?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인지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탐구 과정은 인지주의지, 그렇지? 그럼 몇 번 다. 5번. 5번 봐봐. 인지 발달에 따른 건데 인지주의지 이것도. 인지주의라고 돼 있는데 5번이. 몇 번? 1번 여기 봐봐. 아니야, 여기 봐봐. 내적 동기유발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없는 거잖아. 내적 동기유발이라는 게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3번이야, 3번. 이 피드백이 이게 뭐죠? 이게 반응이지. 아니, 얘들아 여기 봐봐. 너희 피드백 받았어? 피드백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피드백은 말 그대로 먹이를 죽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잖아, 피드백이. 그렇지? 피드가 먹이 주다 빽, 그거에 대한 반응을 되돌리는 거, 그렇지? 이게 피드백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위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대신 해버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피드백은 자극, 반응, 그걸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냐는 얘기지, 그렇지? 아니, 얘들아 피드백을 받으려면 먼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피드백 아니야, 그렇지? 선생님 이거 맞지 않아? A지, 찾아내이지. 자, 3번 문제 마지막 깔끔하게 한번 해봐. 그런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나면 여기 안에서 나오겠지, 이런 패턴으로, 그렇지? 몇 번? 오케이, 오케이. 2번이지, 2번, 그렇지? 내재적 동기의 유발은 이건 인지주의야, 그렇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인 자극, 그렇지? 내재적인 표현이 들어오면 안 돼, 학습 행동주의는?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잖아. 파블로프하고, 그렇지?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대인 이야기를 서마원님께 쫙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잠깐 쉬었다가 하자.